모두들 터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웹툰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영상 저작자들 저작권법 개정 공정보상 요구하고 나셨다. 이거 생각보다 큰 뉴스입니다. 2월 9일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영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안 이거 국회에 통과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지지선언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오신 분이 장항중 감독님, 김은희 작가님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현행 저작권법 100조에 따르면 특약이 없으면 감독, 작가 등이 영상 제작자한테 저작권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저작권을 양도한 걸로 된다? 디포트 계약이 양도 계약인 거예요. 영화 쪽은 그렇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저에게 은근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딱 헤드라인을 보면 그냥 틀어놓고 작업해야지 느낌이지만 들어보시면 은근히 응 하는 게 좀 있어요. 일단 오징어 게임 사례가 대표적이죠. 세계적인 흥행 사례가 나왔어요. 대박이 났잖아요 정말로. 근데 아무리 시청시간이 역대 1위를 찍고 해도 제작자가 더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통 그럴 때 창작자들은 명예를 얻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유명해진 배우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작사를 차리고 직접 제작을 하는 데까지 가는 이유가 명예 플러스 돈도 좀 벌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름값을 얻었으니까 다음번에 네 문값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두루제 제작사 쪽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냐?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28개국에서는 이 공정보상 제도가 법제화제에서 시행 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대 12 이상을 넘어가면 제작자 창작자 7? 그다음에 플랫폼이 뭐가 됐든 12 이상을 넘어가면 법이 강제로 개입해서 그거 맞추게 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하면 10부자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이 참여하는 업계입니다. 나머지 81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언에서도 돈을 미리 보내왔어요. 스페인이랑 아르헨티나에서 다마랑 DAC라는 DAMA와 DAC라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어떤 총국 같은 데인 거 봐요. 그런 곳에서 대략 한 2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6,400만 원 정도를 보내왔습니다. 어디로 보내와요? 장항준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괜찮은 차례들이 보냈어요. 당신들 몫이다 하고서 보낸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영상 쪽에서는. 그래서 웹툰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살펴봤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2년 전쯤에 작가님 혹시 옛날에 닥터프로스트 드라마 만들 때 계약에 재방송률 얘기가 들어가 있었나요? 라는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왜 여쭤봤냐면 대답은 없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그럴 것 같아서요. 이거는 지금 당장 영상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쪽까지 넘어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1년, 2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웹툰계에는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재방송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방송료. 여기서 이게 되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송작가페의 저작권 사용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이걸 보면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료의 6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간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원작이 따로 있으면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그래서 60%만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원작 비율이 4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고 있지? 그랬더니 안 줘요. 없어요. 그 40% 어디 갔어? 40% 없는 거죠. 뭐야? 왜냐하면 줄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줘야 되지? 내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방송작가협회는 공익집단이 아니라 방송작가 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있구나. 40%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원작자한테 지급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 실연자, 방송작가, 감독분들은 재방송료가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음악 같은 경우는 실연자협회나 저작권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저작권협회는 스트리밍이 되면 가잖아요. 돈이. 그런데 실연자협회는 연주자거든요. 그 음악에 참여했던 연주자로 등록만 해놓으면 어딘가에서 플레이가 될 때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음악 쪽은 있는데 웹툰 쪽은 만화 쪽은 없다는 거죠. 이거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확 커졌으니까. 이게 말씀해주셨던 시장이 갑자기 확 커졌을 때 빈 곳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인 웹툰 작가나 아니면 소설가나 이런 분들한테 제급할 재방송료를 주려고 봤더니 근거가 없네?가 되는 거죠. 만들어야지 빨리. 그걸 만들어야지 이런 거. 그런데 이분들한테 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웹툰 작가나 아니면 이런 분들 모인 단체들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급한 원작 사용료, 한 번 계약금 들어오는 거. 이걸 제외하면 드라마나 영화 IP가 흥하더라도 재판매료를 지급받을 방법이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당장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영상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거는 영상 쪽에서 일단 뚫어주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 거기 붙여서 같이 가고 그건 그것대로 가고. 좋습니다. 닥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이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런 걸.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한 답수가 어떻게 했냐면 영상 제작 판권료가 있잖아요. 이 판권료라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 선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쪽에서도 리스크가 좀 있겠죠. 나에게 돈을 많이 줬는데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판권료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거 받을 테니까 해외로 수출됐을 때의 러닝 개념티를 달라. 일본으로 갈 때 3% 중국 2% 이거 계약을 했어요. 2023년에 계약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건 이제 잘 나와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출이 됐다고 하면 전 지금 여기 없죠. 여기 있죠. 유튜브에는 있는데 작업실이 여기가 아니죠. 더 좋은 데겠죠. 궁전에서. 굉장한 데서 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안 된 거죠. 안 됐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더 알았으면 재방송 관련된 것도 알아봤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재방송료가 있어요. 내가 출연했던 프로가 다시 나왔을 때 재방송을 출연자는 받아요. 그래서 출연료가 약간 기준에 안 맞으면 재방송료 관련된 걸로 협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에이전시들이. 그걸로 맞춰요. 좀 이렇게 웹툰 원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배우분들인 여러분들 어떻게 받지 하고 봤더니 일단 방송작가분들은 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해 있으면 나가고요. 그리고 그 배우분들은 한국실현자권리협회 이런 데에 가입해서 재방송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12년 전에는 재방송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랬군요. 나 그럼 괜히 마음이 편해졌어. 궁전에 갈 일 없었다. 애초에. 아니 그래도 잘 됐으면 갔죠. 잘 됐으면. 재방송료 없어도 가입만큼 잘 됐어야지. 내 탓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OTT 서비스는 어떻게 해. 그러네. OTT는 재방송이야 이게 뭐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약간 상설업체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건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분들도 하고 계시는 게 OTT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는 음악 쪽은 재방송 같은 송출이 아니라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별로 가는 거거든요.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송출을 해줘야 보는 거기 때문에 재방송료가 있어요. 그런데 OTT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 같은 스트리밍별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위한 어떤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별 플랫폼이나 개인 작가들이 업계의 규칙 전체를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계약을 한 게 우리 업계의 규칙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죠. 네. 그렇죠. 얘가 보부상 되더니 약간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만 나오고 싶다 말하기 어려웠나? 그렇지. 그만두겠다는 말을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플랫폼은 규모 자체, 규모가 가지고 있는 덩치가 협상력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무기죠. 협상력이 무기니까 작가들은 그리고 감독들은 여기에 실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이들 이라는 말에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려면 되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커져버렸어요. 플랫폼들이. 그래서 그럼 얼마나 줘야 되는데? 라는 게 쟁점이잖아요. 감독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략 2% 정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원작 비율이 아까 40%였으니까 2%에 40%면 우리 웹툰 자가들은 0.8% 정도면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8%. 약간 좀 파워 있는 원작이었으면 1%까지라도 비볼 수 있지 않을까? 최저선을 0.8%로 맞추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닥터 프로스트가 정말 대작이 돼서 이제 리메이크 된 닥터 프로스트가 다른 예를 들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뭐 2%를 달라고 그래. 근데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0.8%에서 고정이 아니라 여기서 협상을 해보자. 내용을 아주 한 방에 빡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2%를 준다 그래. 오케이. 근데 언제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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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관에 걸려있는 게 있고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넘어야 수익이 나죠. 그렇죠.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OTT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네? 예를 들어서 OTT의 손익분기점이 지나는 날은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볼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봐. 그다음에 3년 뒤에 수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2년 10개월 때 내리는 관략을 생각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2년 11개월 29일 뒤에 내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려. 그러면 리셋. 이런 식의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되게 애매한 중간 다리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될 쟁점들을 정리해 와주셨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급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아니면 이 작품을 서비스한 직후 늘어난 신규 유저. 아니면 시청 시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2%도 매출액의 일부인지 수익금의 일부인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OTT가 우리가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때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를 가져가면 되겠네요라는 말이라도 하지. 지금은 주는 대로 받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작자분들이 다 모여서 대형 플랫폼을 여기 앉히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이랑 남미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법으로 이걸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앉잖아요. 이게 정책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업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책 얘기이기도 하다. 우리 업계 얘기고 정책 얘기고 캠페인 문제도 껴있고 한데. 현재 전론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 줄 요약해 드릴게요. 재방송료 관련돼서 원작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럴 근거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공정보상 관련해가지고 영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 웹툰 작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묻어가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자. 돈 얘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